테빅 퀴즈 마크의 동물병원 비글을 도와줘 너 왜 그래? 좀 이상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 평소에 저렇게 얌전한 녀석이 아니거든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럼 어디가 아픈가? 마크의 동물병원에 데려가 봐 응, 그래야겠어 어서 오세요 마크의 동물병원입니다 우리 집 비글이 이상해요 너무 얌전한 게 어디 아픈 게 아닌가 해서 데려왔어요 아, 그렇구나 살펴볼게 체온을 제거 체온을 제거 몸무게도 제거 자, 청진을 해볼게 열도 없고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아 귀를 살펴봐야겠어 귀병이 생겼네 비글은 귀가 커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거든 목욕, 목욕하고 나서도 털을 아주 잘 말려줘야 해 네 일단 소독하고 일단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약을 바르고 약을 바르고 저희만 만에 와, 뭐, 왜? 수빈을 아주 잘 안매elling 빨리빨리 풍 cry 저롬, 코도 헐었네. 호기심이 굉장해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니는 통에 코가 헐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거든. 세균을 없애고 소독하고 세균, 약을 바를게. 살살살. 자, 됐다. 우와, 감사해요. 이만 가볼게요. 털이 짧아서 추위에 민감하니까 담요를 덮어줄게. 자. 고마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꾹꾹 눌러주세요.